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바로 김수달의 면접 불합격 후기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국철도공사 여기 세 군데는 탈락 없이 한 번에 패스했고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탈락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대기업 스타일이 아닐까 구독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가 불합격한 회사는 바로 LG입니다 LG에서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의 경영진들이 출장이나 이런 걸 가실 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면접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되면 LG의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경력은 10년이 넘지만 어린 나이에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직급이나 경력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편이었는데요 너무 나이가 어리다 막내가 마흔 막 이러는데 거기 들어와서 언니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겠냐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전세기 면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또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를 탈락시켰던 회사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LCC지만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항공 면접 봤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압박 면접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티웨이항공입니다 철도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완전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관련되신 분이 전화를 주셔서 수달 씨가 그 철도공사에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인 걸 알고 있는데 빼우기가 조금 그렇다 좀 상도가 아닌 것 같다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접을 탈락하고 나서 전화를 주신 거는 티웨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써주시는 마음이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한항공 아세아나 철도공사는 한 번에 합격하고 LG 제주항공 티웨이는 탈락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왜 합격했는지 제가 왜 탈락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요 면접에 합격을 하고 탈락을 하는 게 반드시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주항공에서는 떨어졌지만 대한항공에서는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티웨이에서는 떨어졌지만 아시아나에서는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이 면접에서 탈락을 하셨다면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면접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더 좋은 회사에서 여러분을 알아보고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탈락한 거에 너무 속상해하고 우울해하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